지만 제가 뒤늦게 막 물병을 뺏었는데 이미 방송에 타서 다음에는 더 큰 물통으로 한번 여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방송 종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 벌써요?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 우리 팬분들께 만족하나?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선물 드려야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야죠 저희 멤버별로 4인 4택 캡처 타임을 진행해볼까 하는지 알게요 멤버들 각자 각자 맞죠? 자신 있는 표정 이쁘게 5초 자신있고 예쁘게를 잘 이해하고 해주세요 느끼하게 아니에요 느끼하게 아니에요 이번 노래처럼 마지막처럼 표현해볼까요? 5초 만요 5초 4초 이쁘게 해주세요 카운트 카운트 들어갑니다 시작 5 에 걸어줘야죠 시작 5 4 3 2 1 아 대박 이쁘게 제발 예쁘게 해요 제발 제발 자 지수 언니 하나 기대되는데 시작 5 4 3 2 1 1 와우 누가 따라하기였어요 택시 좋아요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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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띠니띠니 뭐야 5초 5초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5 4 3 2 1 택시 와우 나 뭐하지? 진짜 예쁘게 해 오케이 엄청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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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굉장한 자신감인데요 와 기대가 되는데 카운트 갑니다 시작 5 4 3 2 다람쥐? 1 아 다람쥐인데요 네 근데 저는 저 표정 되게 좋아해요 되게 귀여워요